포스코그룹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, 지주사 전환 안건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합니다. 이 안건은 오늘 이사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 이사회에서 분할 방식 등 방향성도 제시될 예정입니다. 자금 조달보다 철강 본업과 별도로 신성장 사업이 재평가받으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인적 분할이 유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반면 인적 분할에 따른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확보 등 추가 조치 부담을 고려해 물적 분할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맞서고 있습니다.